오늘은 싱글벙글 한국 여자들과 결혼하면 가장 불쌍한 건 여러분의 아이가 될 거라는 사실 보여드릴까 합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 퐁퐁남의 아이를 억지로 낳은 여자의 모성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모성애는 언제 생기는 거야 라는 글을 쓴 블라인드 여성의 글을 보겠습니다. 애기가 곧돌인데 모성애가 딱히 생기진 않은 것 같다. 드라마에서 이혼하면 서로 양육권 가지고 싸우잖아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가. 짐덩이 같은 아기 데려가 준다고 하면 땡큐일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한 아이의 엄마라는 인간이 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모성애 없는 한국 여자가 양육권으로 싸우는 이유는 양육비를 남성에게 뽑아먹기 위해서라는 네티즌의 의견들도 있는데. 여러분은 이런 모성애 없는 여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19일 아가키우는 여성인권운동가인데 안아서 재우지 않으면 잠을 안자는 아기야. 하루 종일 허리 아파서 웃음도 안 나오고 인상만 쓰게 되더라 나는 모성애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서 눈물만 나온다. 라는 식으로 아기가 투정 부리는 걸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로 모성애를 손에 꼽는 여성인권운동가. 모성애 언제 생기냐? 아직 아기가 어려서 모성애 안 생기는 줄 알았는데 좀 있으면 두돌인데도 아기를 봐도 그냥 그래. 애가 얌전한 편인데도 힘들고 남편도 보기 싫고 미혼대로 돌아가고 싶어. 아니면 그냥 이도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사라지고 싶기도 하고. 애 때문에 이혼은 안하고 싶지만 이혼하면 남편 보고 아기 키우라 말했어. 라는 식으로 아기가 두돌이 지났는데도 모성애가 생기지 않는다는 여성인권운동가도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여성인권운동가는 나이도 많았고 유산도 많이 했던 여자입니다. 나이가 존나게 많으니 아이를 낳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 거고 유산도 존나게 한 거 보니 그렇게 해서 얻은 아이가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런데도 이 한국 여자는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한국 여자는 왜 그렇게나 힘들게 얻은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해답은 이 댓글을 보시면 되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많은 한국 여자는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에 적당히 자신의 쓰레기 같은 인생을 설거지해줄 퐁퐁남을 찾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처럼 임신하고 개같이 편하게 살 생각으로 임신을 했지만 늙어버린 자신의 난자노산 때문에 유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렇게 낳은 자식을 사랑해야 하지만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여성은 아이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 한국 여자들은 사랑하지 않는 결혼을 해서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의 애를 꾸득꾸득 낳았기 때문에 모성애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저 이혼할 때 양육비 뜯어낼 생각으로 애를 낳았고 취집할 명분으로 다니기도 실은 회사 다니지 않게 만들려고 애를 낳았기 때문에 아기를 온전히 사랑할 모성애가 생길까요? 모성애는 흔히 아가페적 사랑이라 말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 대상이 자신이 열 달 동안 배속에서 키운 아기인데 그 아기를 미워하는 한국 여성들의 모습. 도대체 모성애는 언제 생기는 거야 애기가 9개월인데 하루하루 버티는 느낌으로 육아 중이야. 아기가 치대면 귀찮고 제발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어. 개 회김신이었는데도 모성애가 생기지 않는다. 나는 이 한국 여자의 발언을 보시면 참 아기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한국 여성과 결혼하면 가장 불쌍해지는 건 여러분의 아이입니다. 저렇게 모성애 없는 여자 아래서 태어날 아기가 불쌍하다면 부디 여러분을 남편으로 존중해줄 여자를 만나세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냉동난자 보관료에 커다란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지가 배아파 낳은 애도 안 사랑하는데 남편을 잘도 사랑해주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막 by Rogers